너무 아쉬워요 저희 내일 6시부터 10시까지 버즈킹 존 사건에서 게스트 보시고 공연하구요 저희가 처음으로 좀 길게 공연을 하는건데 특별한 시간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모두 처음 보여드릴 예상이구요 정확하게 알아서 너무 잘하고싶어하는 저희 다음 슬랩은 다음주는 수원장의 시상식 가야해서 일상은 아직 안 나왔지만 다음 스튜디오 공연 때는 경찰봉인거야 다음 스튜디오 공연 때는 경찰봉인고 전화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성함이 어떠셨나요? 더웠다? 숨 몰아쓰긴거 같아 재밌었는데도 덥네요 너무 늦게 끝났어요 시리즈 생활 없었고 아까 이제 돌려놨는데 나가기 힘들어 오늘 시리즈 생활하고 호흡은 야수입니다 요즘 나이에요 나 요즘 이날에 등모습을 많이 올리시더라구요 택배기 잠시만요 를 한 번 오지 여러분 우리 홍순이 소감아야죠 꼭 한 번 보세요 여러분 저희들 여러분 같이 올려도 돼요 맞죠? 한 번 보세요 손에 저희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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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중요해요 왜 이렇게 하죠?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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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족 얼굴을 못 냅고 나서 복권하니까 잘할 거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즐거우신 것 같아요 자주 만나면 다음 주에 체포할 거예요 체포할 거래요 네! 오늘 초밥을 한 번 해봐요 시작! 오늘도 막 밥 먹자고 전화했더니 저렇게 하고 나무거든요 요새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들과 계속 나가고 싶고 아까 말할 때 설마설마 했는데 나의 뇌파크에 우리 회의사 갔듯이 그러니까 빈추를 해서 막 이러고 나 까먹고 있었어 여기 악무 조사하면 다 지쳐지는데 그래! 나의 뇌파크에 우리 아이들이 공연을 문지렀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 내일 홍대고 맨날 헷갈려 다음 주 토요일에는 5시부터 수원 옆에서 공연이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신 덕분에 공모전에 당선돼서 예이! 감사합니다! 예이! 여러분 표현대는 수원에 다녀도록 하고 당선됐구나? 그거 보자마자 투표했는데 네 말하세요 여러분! 보자마자 투표했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팀을 만들어서 머스팅을 해요 네! 제발 한 팀이에요 머스팅은 그 문제의 팀인가요? 그 문제의 팀인가요? 저 인스타 라이브에서 얘기했던 거? 아! 7월 8일 금요일 6시, 8시입니다 여러분 많이 하세요! 황제 파이팅! 당초! 꼭! 아 filler? 황제! 황제! forts degree allows duh Horse 네네 네네 오케이! 오케이! 여러분 알 Crawford 같이 가요! 안녕! 저희 demiş government character 감사합니다.